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총괄 노트 맡은 김상현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소방 쪽에 관련된 관심이 대단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소방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를 하실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귀담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자격명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명은 엔지니어 파이어 프로젝테이션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이오닝과 화재방호설비 그러니까 시스템설비죠. 그러니까 화재방호설비를 갖다가 모아는 관리하는 기술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설비기사를 갖다 공부하실 때 우리는 이미 공학을 다루는 기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처는 수방청이고요.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은 소방설비에 관련된 설계 도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서다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와 그 다음에 공사가 제도되는지 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이 완공이 되면 완공된 소방설비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소방과 관련된 대다수의 업체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갖다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업체, 공사업체, 감리업체 들어갈 수 있고요. 시설관리업체 갈 수 있고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 우리가 응시를 하게 되면 가산점이 붙어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 공기업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에 보면 가산점이 붙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보험과 또 우리가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보험료로 지급할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동작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로 또 볼 수 있냐면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에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서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있는 기술계통에는 최고죠. 소방기술사도 우리가 도전해 할 수가 있어요. 일정 경력사면. 그런데 기술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 그리고 물론 시공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보통 설계와 감리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에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관리사 측 하면 소방시설 점검, 그 다음에 기술사를 취득을 하면 점검을 뺀 나머지 설계, 감리, 시공, 연구 이런 대단수 분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진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셨다가 나하고 적성이 많다 그러면 이 길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정보를 갖다 볼게요. 시험 정보. 시험 과목은 우리가 4과목 갖다 보게 되는데 제1과목이 소방원론이고요. 20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제2과목이 소방전기 1반 40번까지고요. 제3과목이 소방관계법규 60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과목이 소방전기시설의 구조물에 올려서 80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기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2과목이 소방전기 1반하고요. 그 다음에 제4과목인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실기시험하고 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서 특히 실기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사지 선택형이고요. 과목당 20문항이니까 총 8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과목당 30분이니까 4과목이니까 120분 즉 2시간 시험을 갖다 보시는 거예요. 실기는 필답형이고요. 2시간 반 이렇게 시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합격기준이에요. 합격기준 보면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과목당 40점이면 과목당 20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요것이 이제 100점입니다. 그러면 한문항당 몇 점이냐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을 맞으시려면 개수로 따지면 8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왔을 때 60점 이상이니까 그러면 12개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왔을 때 그러면 총 80문항 중에서 60점 갔다 와주려면 48문항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절반보다 8개 더 맞으시면 합격하니까 크게 이렇게 부담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실기는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최근에는 실기가 1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의 경향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18문제 나왔다가 점점 문제 줄어서 15문항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 일정 볼게요. 시험 일정 우리가 1년에 3번 시험 왔다 봅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건너뛰고 4회로 넘어가고요. 시험 문제 3월 초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초에 있고요. 9월 말에 있습니다. 필기가. 그 다음에 실기는 4월 중순에서 말이 되고요. 6월 말에서 7월 초가 있고 11월 중순에서 말에 이렇게 실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회가 3번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 합격자가 가장 많은 회차가 어디냐면 바로 1회차예요. 3월 초에 있는 거. 이게 보통 합격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통계인데 2016도 2016년도까지 통계, 7년치 통계를 내봤어요. 참고로 이거는 큐넷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 필기를 우선 볼게요. 7년 통계가 합격률이 44.9%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합격률이 31.7%예요. 최종 합격률이. 그러니까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서 합격자가 3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명은 떨어지는 거죠. 자 필기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서 4명 또는 4.5명 이렇게 합격이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률이 50%가 안 되고요. 실기는 합격률이 30% 초반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별 동향 분석 볼게요. 물론 남자가 훨씬 많고요. 여자분에 비해서. 그런데 합격률은 비슷합니다만 실제 응시자료였다 봤을 때 여자분이 1,125명인데 합격자가 519명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의 합격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인원이 작으니까. 연령바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10대는 없습니다. 한 명도. 왜? 응시자격이 안 되니까. 10대는. 20대부터 응시자격이 되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기 때문에 20대부터 이렇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60대도 시험을 보셔서 합격률이 무려 65.6%예요. 빌기 합격률이.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계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60대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50대. 그리고 40대, 20대, 30대 유순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순으로 가는 거예요. 합격률이. 그런데요. 이 대의 기억력은요. 60대가 제일 떨어집니다. 깜빡깜빡해요. 보통 30대가 넘어가면요. 깜빡깜빡 형광등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억력은 떨어지고 학습률이 떨어지는데 합격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머리보다 더 중요한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이를 따야 된다는 절박함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보면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부터 어떤 부분이 일어나면 전직이라든가 아니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40대이기 때문에 40대부터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절박함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절박함에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합격률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되신 분도 걱정 좀 하시고 이렇게 합격률이 가장 높다. 자부심을 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20대는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객관적 집표를 봤을 때는요. 직업별로 갖다 볼게요. 직업별로 갖다 보면 취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구집자, 주부, 군인,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다양한 이런 직군이 있는데 취업자가 지금 약 5천 명으로서 전체 인원 중에 보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퇴직을 당했을 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스페어로 예비로 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취득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나가도라도 취업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분야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소방이란 말.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요. 그 정도로 취업자가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합격률은 구직자가 제일 많아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인 학생이에요. 그럼 뭐야? 군인도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군대도요. 내가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할 시간을 주고요. 별도의 이런 학습실, 시청각실에다 둬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얼마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학생들 물론 이제 따야 되겠죠. 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타,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주부, 취업자 이렇게 직업별로는 구분이 됩니다. 합격률이요. 보면 취업자 같은 경우는 뭐야? 따두고만 안 따두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직자, 군인 학생은요.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뭐 해야 돼? 먹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절박한 심정이 여기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말이에요. 응시 목적은요. 취업, 창업, 승진, 이직, 수당, 업무 수행 능력, 진학, 학위 취득, 자기기발, 기타. 다양한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학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는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 하시다가 대학에 좀 가야 되겠다. 그때 자격증 갖고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창업, 취업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계사고는 어떤 이렇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험 준비 기간입니다. 3년 이상도 있어요. 심지어. 3년 이상 수방기사 필기 준비를 하셨다는 거는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그렇지 않고서는 3년 이상 할 시험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기술사 공부하셔도 돼요. 3년은. 3개월 미만. 그 다음에 길게는 6개월. 대독이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보면 6개월 미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년, 3개월 미만. 1년, 2년, 2년. 2, 3년. 이렇게 됩니다. 합격률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개월 하나, 6개월 하나 뭐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야. 기간을 갖다가 짧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빨리 붙여야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미만이면 충분히 필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뭐예요. 방법을 얻다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두 달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것이. 최근에는요. 이 NCS라는 거. 국가직무능력표진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실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계산 문제를 조금씩 낸다는 얘기예요. 왜? 현장에 나가시면 실무 왔다 하면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원론입니다. 원론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연소이론에 관련된 부분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최대 7문항까지 출제가 됐어요. 연소이론이. 그 다음에 화재 현상 중에서는 어떤 거? 건축물의 화재 현상이 4문제까지 출제가 됐고요. 자, 오염물. 오염물 안전관리가 2문제에서 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어안전관리. 방어안전관리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한 문제니까 가볍게 패스해도 되겠어요. 자, 소화론. 그 다음에 소화약재인데 소화론과 소화약재 보면 소화약재가 훨씬 비중이 높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거의 뭐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약재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론 들어가시면 여기서 최대 여러분들이 열문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전기 일반입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소방전기 일반 하실 때는요. 실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방전기 일반은요.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집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기와 관련된 것들은 이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깊숙히 들어간 것보다는 답을 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깊숙하게 이론 들어가는 게 대략적으로 한 60% 그 다음에 답을 가볍게 외우는 게 40%. 그러니까 6대 4를 하시면 소방전기 일반, 여기서도 80점 막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기회로 중에서는 직류회로가 최대 5문항까지 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회로가 3개에서 5개 나오는데 특히 직류회로 같은 경우는 실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가 몇 년 전만 해도 출제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기기 관련된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기기 관련된 문제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회로에서는 시퀀스 제어회로와 제어기기 및 응용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시퀀스 제어회로는 실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전자회로 하나에서 3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점도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나오죠? 증류회로, 교회로, 기기, 시퀀스, 제어기기 및 응용 이 정도만 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최소 60점 맞는다. 아시겠죠? 집중적 공발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법형인데 기본법, 4분법 돼 있죠. 기본법, 화재 예방 쭉 줄여서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4분법으로 구성되고요. 자, 기본법이 최대 6문항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소방시설법이 11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최소 2과목에서 9개 최대 17개가 나오는 데예요. 그 비중이 특히 2과목 여기에 관한 부분이요. 굉장히 높죠. 비중 자체가. 그 다음에 공사법이 3, 4개 나오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이 3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데가 어디냐면 기본법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 있는 소방시설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만약에 법을 갖다 공부한다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때가 기본법 두 번째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과목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디? 위험물. 추천드립니다. 자, 위험물은요. 어려운 거 절대 안 나오고요. 쉬운 것만 나옵니다. 여기. 자, 그리고 공사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참고하시냐면 소방관계법규 계략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법규도 80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전기실화의 9점이 원리입니다. 4과목인데 사실 이 과목 공부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아마 생소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비상경고설비가 두세 문항이 나오고요. 방송이 한두 문항이 나오고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최대 여섯 문항 나옵니다. 자, 피난기구가 두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상콘텐츠 관련된 두 문제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된 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노란 부분으로 표현된 거는요.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에 항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비중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경보, 방송, 방송, 자탐설비, 피난기구, 비상콘텐츠, 무선통신보조설비 쪽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요. 자, 이게 끝나면 나머지 해야되는 게 유도 등 유도 표지, 실기에 관련된 거, 비상주명 등이요. 누전경보기, 속보기, 기타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다른 분을 갖다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합격을 위한 필승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제가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파악하자. 그럼 뭐냐. 방금 전에 예시를 갖다 두는 것 같이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감지기가 나오는지 경계구역이 나오는지 수신기가 나왔는지 발신기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면 아,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거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핵심만 집중하자. 다 할 수는 없다. 공부 고민을 줄이자 이거예요. 3년 하신 분들이 왜 3년 했겠습니까? 탈락을 하니까. 그런 많은 공부 고민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나름대로 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만 사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 법제처에서 소방법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처음 특강에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의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2, 3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공부 순서입니다. 서수형 문제 먼저 하고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자. 자, 왜냐면요. 식당으로 따지면 뭐냐면 회전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회전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공식을 쓰고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에 갖다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산식 쓰고 수식 쓰고 대입하고 대입하고 그다음에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기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면 또 생각난단 말.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이 5분이 걸리면요. 이 서수형 문제는요. 그 시간에 5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의 비중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0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면 비중이 높은 게 뭐예요? 서수형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서수형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오른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용어의 정의는 이런 것들이 서수형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봐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뒤로 빼는 이런 공부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수형 문제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뭐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공부해도 좀 어려워요. 그래도 답을 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아주셔야 그래야 좋은 그런 학습 공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실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필기만 딱 나오고 실기는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 쓰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려워도 실무에 쓰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라든 시공하든 감릴라든 간에 분명히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답노트를 만들자. 이거는 뭐야?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한번 문제 풀어가지고 틀리면 그 다음에 또 틀려요. 또 틀립니다. 또 틀려요. 계속 틀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를 해가지고 시험 당일까지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 수 있고요. 거기서 점수 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매일 두세 시간 하시면 충분히 두 달 안 해도 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요. 오늘 다섯 시간 해요. 내일은 회식이 있어요. 공부 못해서. 그 다음 날 피곤해서 또 못해. 그 다음 날 하루 쉬어야 돼. 못해. 그러면요. 한번 해볼까? 공부하기 싫어. 왜?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몰아서 다섯 시간 할 바에는 매일 한 시간에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습관이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한 시간을 공부하기도 힘드실 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차츰 차츰 책상에 앉는 시간이 10번 20번 30번 1시간 2시간 늘려보세요. 그러면 2시간만 매일 하시면 장담합니다. 두 달 안에 필기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갖자. 그러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해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겠어요. 그런데 자격증 공부는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얘를 따야 된단 말. 그러니까 목표 의식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아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자신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되고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반드시 따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서관을 갔다 가든요. 아니면 학교를 갔다 가든. 아니면 출근을 왔다 하시든 간에 점심시간에 버리는 시간도 있고요. 퇴근시간에 버리는 시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만 딱 잡아가지고 정리하면요. 2시간 나와요. 자 2시간.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 20분. 식사하면서 그냥 인터넷 이렇게 뒤돌아보고 보는 것도 20분. 출근해서 점심 먹고 멍 때리는 거 한 30, 40분. 그런다면 만약에 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통학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MP3나 4 갖다가 녹음을 하셔가지고 내 음성으로 녹취려 해가지고 그걸 계속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2, 3시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 공부 시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반복입니다. 모르는 것도 3, 4번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뭐가 안되냐면 반복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책 한 권 왔다가 끝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딱 책을 사면 서너 페이지까지는 나가요. 그 다음에 스톱입니다.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헬라니까 앞에 서너 페이지인 거 기억이 안 나죠? 또 서너 페이지 봅니다. 힘들으니까 또 쉬어요. 그 다음에 회식되면 못해요. 또 서너 페이지 보다가 이제 한 페이지 더 가야지. 다섯 페이지. 자 그리고 또 쉬어요. 앞에 거 기억이 안 나. 또 본다. 그러니까 앞부분 이만큼만 아주 그냥 너저분하죠. 뒤에는요. 손가락 베일 정도의 아주 뻣뻣해가지고 대단수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끝까지 한번 가자는 얘기예요. 끝까지. 끝까지 왔다가 다시 처음에 가면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공부하실 때 게임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하시고 이 판을 무조건 깨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판을 못 깨도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다음 거 다음 거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은요. 특히 요즘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율로 들어가면서 객관적인 거는 아직 소방 분야는요. 굉장히 후진국 수진이에요. 그나마 지금 사고가 터지면서 관심에서 조금 올라간 것뿐이지 아직 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발전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시면 평생 기술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100살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제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3개월 안에 여러분들 필기 반드시 합격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